재산세 등 과세자료의 기초자료가 되는 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. 광주주택 아파트는 7% 이상, 단독주택도 2%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습니다. 정영호 기자입니다. 올해 광주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7.1%가 상승했습니다. 광역시 평균보다 높았고 대구, 제주 등에 이어 상승률이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. 가장 비싼 아파트는 치평동의 한 아파트로 전용면적 283제곱미터, 평소로는 85평짜리가 7억 7천만 원의 공시가격을 기록했습니다. 공동주택 가격 상승률에는 못 미쳤지만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1.89%가 올랐습니다. 지난해 1.5%보다 상승률이 높아졌습니다.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금우 아시아나그룹 창업주 고 박인천 회장이 살던 금남로 주택으로 몇 년째 최고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. 전남은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더 높았습니다. 전남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0.3%에 그쳐 3%대의 상승률을 보인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. 반면에 단독주택 가격은 지난해보다 3.3%가 상승했고 지역별로는 광양과 목포, 해남 순으로 단독주택의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. MBC 뉴스 정영욱입니다.